안녕하십니까 하경문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섹터별로 실적 전망 리포트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은행과 금융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백두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리포트 인데브스 리포트를 또 쓰셨는데 은행의 4분기 어닝 시즌 프리뷰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부진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어요. 네. 어쩌다 보니 부진 이 제목의 의미는요? 네 뭐 정상적인 이익 체력은 견조한데요. 어쩌다 보니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하나하나씩 비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4분기 순이익 바텀 라인 자체는 컨센을 한 30% 정도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순이익 전반적으로 보자면 2조 6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0% 정도 하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어쩌다 보니 하는 그런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생겼길래 이렇게 부진을 한 건가요? 첫 번째로 상생금융 관련돼서 2조 원의 금액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게 이제 100%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에 비이자 쪽의 손실로 반영이 될 거고요. 대형은행 기준으로는 각각 2천억 후반에서 3천억 초중반까지 나오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4분기의 갓등이나 계절성으로 조금 원인이 떨어지는 분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건설 이슈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포함해서 두루두루 부동산 PF나 한계차주 해외사업료 부동산 관련된 펀드 관련돼서 평가 손실이나 충당금을 잡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F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충당금을 정립을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버퍼를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지면 환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악화가 돼도 악화에 따른 충격을 완충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충당금을 잡는 것은 큰 틀에서는 실적 변동성이나 금융 시스템 안정성 재고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물론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지만 투자 의견 측면에서 보자면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네요. 네. 우선 4분기 부진한 실적은 이제 딛고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2024년 또는 그 이후의 실적과 주저환원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실적 자체도 증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초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저환원 정책을 발표를 같이 할 텐데요. 그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거고 애초에 이제 은행들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해소하는데 주저환원 정책이 이제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저환원과 관련해서는 2월이나 3월이 그렇다면은 각사별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배당 기준일이 되겠죠? 배당 기준일 자체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3월 말이 될 거고 뭐 일부 은행들이 2월 말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배당 기준일 말고 그 배당 기준일 공시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 배당 기준일 언제다 하는 공시랑 뭐 잠정 배당액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소가 관련된 발표는 2월 아마 첫째 주? 요즘에 이제 대부분 집중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때 주가 관점에서는 좀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배당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은행주에 있어서는 필요할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발표될 주저환원율 또는 주저환원액 자체가 뭐 다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뭐 시장의 우려는 이제 대략적으로 22년도죠. 이제 작년 초에 발표했던 주저환원율 대비 개선이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와 달리 이제 점진적인 이제 주저환원율 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를 확인하는 두 번째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할지는 잠시 후에 도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은행 쪽 하자면은 NIM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자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셨네요. 네. 이자익이 이제 증가하고요. 대출은 늘고 이제 NIM은 소폭 하락해서 P 곱하기 Q에 따라서 이자익이 좀 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조달 비용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대출 좀 경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뭐 NIM이 올라가긴 쉽지 않은 구조고 뭐 대략적으로 행보세 정도 추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또는 내년에 이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 인하 시점에 맞춰서 그때부터 이제 NIM이 하락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것과 연관되는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NIM 관련된 거요? 네. 일단 NIM은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25BP 한 번 인하되면 한 3BP 정도 움직이는데요. 은행 실적으로 치면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 하우스뷰가 뭐 올해 50BP 인하를 보고 있는데 단순히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뭐 NIM은 6BP 정도 실적에는 한 6% 정도 이제 영향을 연간으로 이제 연유라 했을 때 끼친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게 올해 실적에 다 반영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식의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Q 즉 대출 성장 관점에서는 올해가 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출 성장까지 같이 감안하면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도 이자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를 통해서 50BP 정도 올해 총 틀어서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마침 금통위가 있잖아요. 물론 내일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지만 어떤 점을 주목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어느 정도대로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저희 이제 매크로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보건설 이번에. 그거에 따르면 이제 뭐 50BP 그 다음에 하반기 시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대출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4분기는 이제 전 분기 대비 1.1% 대출이 늘어났는데요. 뭐 가계랑 기업 고로고로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사실 4분기 자체가 기업 대출 중 원래 적게 늘어나는 계절성이 있는 거를 감안하면 더욱더 가계랑 기업은 비슷하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비슷하게 증가하는 흐름은 이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업 대출 내에서는 작은 업체들보다는 큰 업체들 뭐 대기업 위주로 많이 늘 것 같고요. 가계대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다른 대출들보다 이제 주담대 위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리포트에서 보니까 이 대출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이 2023년에는 없었다가 다시 새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상품이 있었지만 네. 자격 요건이나 금리 조건이 좀 달랐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작될 신생아 특례대출과 비슷한 거는 이제 작년으로 치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건데 그거 대비도 금리가 싸고 소득요건 같은 것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신생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조건 하에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상품이 나온 거고 네. 그 상품이 이제 빠르면 1월 말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제출이 기표되는 시점은 3월부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 억권 관점에서는 좀 주담대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성장, 그러니까 PQC에 다 영향을 끼칠 텐데 그중에서는 좀 더 C, 즉 자산 건전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이 보통 정책금융 상품은 유동화되는 경우도 많고 은행 북을 안 거치고 취급되는 경우도 많아서 대출 성장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텐데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유난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산 건전성 연착률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다양한 4분기에는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면서 뭐 PF라든지 그리고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리포트에 또 보니까 다양한 비용 발생 측면에서 연체율도 또 언급을 하셨네요. 연체율은 이제 경상적인 충당금 적립액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요. 10월까지가 이제 최신 데이터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추이를 보면 아마도 이제 연체율은 올해 중순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연체율을 충당금 적립액이 한 6개월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걸 고려해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일단 경상적인 충당금 자체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이 워낙 경상적인 충당금 이상의 추가 충당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분기 굉장히 이례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회성 충당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 전체 충당금 적립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F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9월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단역이 13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셨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크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거랑 PF 유동화 증권 50조 정도 되는 걸 같이 봐서 이제 180조 정도가 전체 광이 PF 익스포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익스포저 내에서의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부 부문별로 이제 위험성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은행이나 보험은 선순이고 수도권이 비중이 높고 아파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최근 그 억권 PF 대출 연체율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지방이나 뭐 비아파트 중호순위 비중이 높은 일부 비은행 억권 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승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상승의 기울기 자체는 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이제 변화된 뭐 금융 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그 상승 추세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태연건설에 대한 금융기관의 PF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규모를 또 차트로 정리를 해주셨던데 워크아웃 쪽으로 가닥을 잡혔으니까 우려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반영해야 되고요. 이제 직접적인 여신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면 통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태연건설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가 아니라 뭐 사업장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별로 좀 다르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연대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태연건설 관련된 광해 익스포저에 대해서 정상에서 고정 사이 등급으로 건별로 분류가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충당금 적립은 있을 거고요. 관련된 충당금 적립은 4분기에 일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는 2월 초에 대체적으로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배당 기준일이 언제가 되고 이런 공시를 하는 날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걸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주주 환원책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건가요? 금융권에서는? 네. 이제 기대감이 크다기보다는 반신반의하는 정도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총 6주 전에 다들 실적 발표를 하니까 2월 초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할 텐데 주주 환원율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작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최소 똑같거나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당연히 이번 2월 초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여러 가지 주주 환원 강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에 또 부응하는 주주같이 환원정책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탑픽을 또 KB금융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이유는요? 이제 싸다랑 주주 환원 이렇게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KB금융이 2017년 이후에 프리미엄을 계속 받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멀티풀 격차가 타잉 대비 많이 좁혀졌던 게 홍콩지수 관련된 ELS 영향이라든지 생산금융 영향 뭐 건전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타잉 수준으로 내려온 가운데 여전히 이제 경상적인 이익 체력은 견고하고 자본 비율은 제일 높아서 결국에는 은행권 내에서 주주 환원율을 선도해서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KB가 올려야 다른 은행들이 맞춰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인 방향성 같겠지만 그 개선을 좀 먼저 하고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KB금융을 탑픽으로 목표 주가는 지금 7만 천 원까지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홍콩과 관련한 ELS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서 현장검사 2월에서 3월 정도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 지수가 이렇게 꼽힐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ELS 손실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어... 뭐 지수의 추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녹인형이냐 무녹인형 상품이냐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녹인형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일단 손실상환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무녹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손실상환이 될 수도 있고 수익상환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조단희의 손실이 베이스 시나리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사 관점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배상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감독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일부 이제 판매사 배상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유사한 사례가 이제 금리 관련된 DLF 2019년 사건이 있는데 물론 그때보다는 배상 비율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뭐 일부 나오는 거를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그리고 배상액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야 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슈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신한지주를 또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신한은 이제 결국에는 주주 안원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피는 거는 같은 컨셉이고요. 또 관리의 신한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뭐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좀 우위에 선 모습을 보입니다. 뭐 굳이 단점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뭐 카드를 비롯한 이제 여전사 비중이 좀 높고 그게 이제 이익이나 이제 권장성 관점에서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는 건데요. 워낙 다른 계열사들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주사 관점에서는 뭐 양호한 모습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 네. 이 밖에도 커버하고 계신 금융사 가운데서 특별히 뭐 특이점이 있다든지 언급을 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세요? 뭐 개별 은행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이번 올해 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주 한원이 아직 크게 부각은 안 됐지만 뭐 주총 시즌을 앞두고 당연히 부각될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 고롱이 이제 은행주 전반적으로 주주 한원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주주 한원과 관련해서 배당과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지금 시즌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탑핵 종목으로는 KB 금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 프리뷰 살펴보면서 이렇게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백두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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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